나마 우치하 일족의 희망 우치하 사라다 그녀 역시 사륜안을 개안하였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인수를 카피하는 등 사륜안의 숙련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 팬들은 사라다에게서 사륜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만화경 사륜안의 모습이 어떨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사륜안 새내기로서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최근 보루토 코믹북에서 등장한 사라다는 일반 사륜안의 최고 레벨 세계의 고국이 있는 삼구옥을 발동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륜안은 보통 단구옥, 쌍구옥, 그리고 삼구안 순으로 진화하면서 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루토 질풍전 스토리에 들어서면서는 대부분 삼구옥의 사륜안이었고 특수한 능력을 가진 만화경 사륜안이 판을 치면서 점차 일반 사륜안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과거 종말의 계곡에서 나루토와 사스케가 싸웠을 때 사스케의 사륜안이 쌍구옥에서 삼구옥이 되었고 구미의 힘을 사용한 나루토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제압함으로 더욱 강해진 사스케의 모습을 보며 당시 시청자들은 흥미진진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최근 코믹북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다 역시 그 시절의 사스케와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다는 언제 삼구옥이 되었을까요? 사라다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사스케와의 만남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사륜안을 처음 개안했는데요 그 후로 쭉 사라다의 사륜안은 초기 단계인 단구옥의 상태였습니다 최근 뜬금없이 등장한 사라다의 삼구안 오게티가 아니라면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루토 코믹북의 내용은 애니보다 앞선 원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애니메이션은 중간중간 코믹북에는 없는 추가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사라다의 사륜안이 쌍구옥, 삼구옥으로 진화되는 과정은 만화체계는 생략되었고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혹시 애니에서도 안 다뤄주면 좀 그렇겠죠? 그 다음으로 사라다의 만화경 사륜안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만화경 사륜안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개안되었는데요 사라다 역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게 된다면 개안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대상은 아버지인 사스케 혹은 어머니인 사쿠라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보루토 전개 흐름상 동로를 잃게 만드는 것보다 부모의 죽음을 통해 극적인 연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만화 초반에 보루토가 사스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사스케가 미래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사스케가 죽게 된다면 그 순간이 사라다가 만화경 사륜안을 개안하게 되는 때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어머니인 사쿠라 역시 위험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사라다가 만화경 사륜안을 개안할 것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이전 시리즈에서도 사륜안의 진화는 디지몬이나 포켓몬의 진화처럼 팬들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주었었는데요 나루토 팬들은 다양한 사륜안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스케의 눈을 이식받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치하 일족의 희망 우치하 사라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카무이